그때는 골프를 되게 좋아하시나 보네요. 내가 41년 췄어요. 예? 41년 췄어요? 7년 전에는 어땠어요, 골프장이요? 그때는 티에 이렇게 놔주는 건 연습장에서. 어? 연습장에서? 연습장을 치면 바로 앞에 이제 이렇게 목욕탕 의자 같은 거 하나 딱 놓고. 정말. 자동이 아니에요. 그랬어요? 정말? 그 기계가 사랑했더라. 진짜? 이거 이렇게 하나 봐. 이거를. 맞아, 맞아. 이렇게 고무티 위에다 이렇게 놔줬어요. 진짜. 우와. 40년이요. 우와, 신기하다. 선생님, 그때 그 40년 전이면 카트가 있었어요? 없었죠? 카트 없었죠. 그러면 그 백을 어떻게 선생님이 메고 다니는 거야? 어? 캐디? 캐디넷. 그럼 캐디피는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? 캐디피가 얼마예요? 캐디피가 그전에는 7500원인 거 아니야? 예? 7500원인 거 아니야? 7500원인 거 아니야? 7500원인 거 아니야? 그럼 40년 전에는 그치. 그때 막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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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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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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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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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스 멘트!